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우리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 어떤 수업 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또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선생님 영어는 이거 해석시험 아닙니까? 다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닙니다. 뭐냐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물론 중요한 문장은 근거가 되는 문장은 두 번, 세 번을 봐서라도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그냥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라던가 오해나 통념이라고 해서 주제의 반대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문장을 해석 못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마 국어 시간에도 들어봤을 거예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근거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근거를 찾는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 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잖아요. 우리 등급대가 이렇게 높지 않은 학생들, 도대체 영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해석 실력으로만 푼다고 오해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제가 영어가 부족해요. 해석 능력은 부족하나 어쨌든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관련된 강좌가 바로 노 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추천 대상자부터 말씀드릴게요. 4등급 2학생입니다. 그러니까 4, 5, 6 정도 되는 학생들. 특히나 만약에 5등급 정도야. 선생님이 제가 아직 해석이 너무 안 되는데 문제 접근하는 거 해도 됩니까?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할 겁니다. 해석하는 거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유형별로 답의 근거를 찾고 근거를 찾았으면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등급 이하의 수험생들한테 완전 강추하고요. 구문 해석 당이 가차입니다. 병행적으로 공부하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강좌 구성이에요. 일단 노 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다 보니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는 아니지만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에 있던 대표적인 고1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 3개년 동안에 있었던 고2, 고3, 보통은 고2인데요. 고2하고 고3 기출 문제 중에 또 대표적인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고1과 고2와 고3의 차이점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다음에 단어가 좀 더 어려워진다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거든요. 근거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을 할 거고 대표적인 것들. 1강, 2강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대입학이라고 해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예요. 왜 이거부터 해야 되느냐? 글 하나의 주제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기만 하면 이건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 2강에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할 거고요. 요거를 배우자마자 곧바로 빈칸을 합니다. 빈칸도 똑같습니다. 빈칸은 출제예도가 딱 두 개예요. 빈칸 자체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 아니면 빈칸 위아래의 관련성이에요. 그러면 1, 2강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순서하고 삽입이거든요. 순서 삽입도 오해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나서 논리적 전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알려주는 장치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8강에 아주 임팩트한 강좌지만 8강 수업으로도 유형별로 내가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를 완전히 숙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제 1교시, 2교시입니다. 그러니까 1강, 2강이 대입학이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었는데 1교시에는 일단 우리나라 말로 된 한국어로 된 걸로 연습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지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예시로 우리말로 된 걸 먼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스펠링만 영어지 짧은 영어로 된 문제를 몇 개 풀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접근하는 것처럼 단지 영어가 되어 있는 것뿐이고 답의 근거치 않은 방식은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1, 기술 중에 대표적인 문제 한두 개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럼 2교시, 2강이에요. 그러면 고1, 고2, 고3에 있던 대표 기출문제로 똑같은 방식대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1강, 2강, 1교시, 2교시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럼 만약에 빈칸이 뭐예요? 3강, 4강이 빈칸인데 3강, 4강인데 3강은 또 1교시입니다. 한국어로 된 연습 문제, 0으로 된 짧은 글 그리고 그대로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글의 전체 구조 파악하기 이거 수업 들어보시면 압니다. 구조를 파악하면 이건 50% 끝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근거 찾기인데 제 수업의 특징은 제가 근거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자,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실력이 늘지 않죠. 여러분이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기만 하면 문제가 끝난 거기 때문에 물론 근거 문장은 해석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근거 찾기와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답을 고른다. 자, 우리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교재가 없습니다.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자, 교재에 부담감 없어요. 자, 다운받으셔가지고 곧바로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를 충분히 자, 숙지했고 복습도 했고 아, 유형별로 근거를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익혔으면 곧바로 고3 기출문제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자, 고3 기출문제인 문제 접근의 원리를 그 다음 강제로 수강하시면 되고요. 최종 단계로는 오답 제거의 원리라고 있는데 오답 제거의 원리는 전부 다 고난도 문제입니다. 제 문제 풀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에 배운 근거 찾기 방식과 문제 접근의 원리, 고3 기출문제에 자, 문제 접근의 원리나 고3 기출문제 중에도 정답률이 30%, 40%대의 고난도 문제예요. 풀이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를 우습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게 기본이 돼서 결국엔 초고난도 문제까지 풀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자,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거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업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